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023년도 계리직 컴퓨터일반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수고요 자 먼저 전체적으로 총평을 좀 해보면 난이도는 최상급 난이도로 출제가 됐다라고 보여져요 지금까지 역대급 계리직 문제들을 보면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2019년도 때가 가장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난이도보다는 조금 낮은 정도지만 어쨌든 역대급의 최상급의 난이도로 출제가 됐다 그렇지만 2019년도 같이 잘못 출제된 문제는 아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못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2019년도 때 시험 문제가 너무 엉망으로 출제가 됐어요 난이도가 높아도 너무 높은 정도가 아니라 이건 문제를 맞출 수 없도록 문제 지문도 너무 길고 문장 해석도 애매하게 아주 이상하게 출제가 돼서 신문이나 언론에서도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계리직 합격 커트라인이 50점, 60점대 커트라인이 생성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 출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번 시험 문제는 문제 출제 자체는 애매모호함이 없이 깔끔하게 아주 고급스럽게 잘 출제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난이도는 굉장히 높았다 커밀 과락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저희 쪽으로 입력해 주신 점수를 보면 한 15%에서 18% 정도가 아마 커밀 과락으로 불합격하신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출제를 예측해드렸던 파트가 있었고 제가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 출제 예측 파트를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 공략해드렸는데 그쪽에서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해설 강의에서 확인을 시켜드릴 건데요 그런데 이제 그렇더라도 문제 난이도가 너무 높게 출제되다 보니까 사실 뭐 이러면 적중 같은 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답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고 아무래도 초시생분들이 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시생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본기를 탄탄히 다져놓으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응용 출제되도 얼마든지 맞춰낼 수가 있을 텐데 문제의 출제 스타일이 조금 생소한 스타일이 많이 좀 있었기 때문에 기초가 탄탄하지 않고 아무래도 좀 준비 기간이 짧았던 초시생분들은 좀 정답을 찾기가 어려웠을 듯하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적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 수강생분들 이렇게 봐도 제시생분들이 이번 시험에서는 합격하시는 경우가 합격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살펴보면서 이번 시험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아 내가 저 문제를 왜 틀렸을까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요 자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컴퓨터 일반의 문항수가 줄어들고 범위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아 개리지 컴퓨터 일반이 저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만만한 시험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세밀한 해설보다는 전체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면서 문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엑셀 문제입니다 개리직은 전산직 컴퓨터 일반과 달리 엑셀 문제가 한 문제에 출제된다고 하는 게 좀 특이하죠 자 그런데 엑셀의 여러 가지 함수를 혼용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이제 일반적으로 엑셀 여러 가지 함수를 종류별로 구분할 때 수학적인 함수들 이런 함수가 몇 가지가 출제가 됐는데 이 문제를 보고 제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자 제가 시험 며칠 전에 엑셀 총정리 특강을 올려드렸었는데 그 엑셀 총정리 특강에서 정리해드린 내용이 다 출제가 됐죠 자 만약에 안 올려드렸으면 어떻게 했을까? 어쩔 뻔했을까? 굉장히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전부 정리해드렸던 함수가 그대로 다 출제가 됐어요 자 1번에 팩트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팩토리얼 함수입니다 자 우리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 수학 시간에 팩토리얼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 이걸 수학식으로 쓰자면은 5 팩토리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5 팩토리얼이라고 하면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의미하죠 자 따라서 5 팩토리얼 값은 15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자 이거 전부 계산해보시면 아마 12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따라서 1번 틀렸고 첫 번째는 틀렸고요 자 두 번째 인트 제가 분명히 총정리 특강에서도 이거 분명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되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강의 들으신 분들은 자 이 인트라고 하는 인티저 함수는 정수값을 출력한 함수예요 자 지금 이 안에 있는 함수가 3.14라고 하는 소수라 할지라도 정수값을 출력하는데 작은 정수값을 출력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음수일 때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강의에서 그대로 했던 그대로를 설명드려보면 음수일 경우에 조심하셔야 될 게 양수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3.14라 그러면은 3하고 4 사이에 있겠죠 여기 어딘가 있겠죠 3.14는 그죠 그러니까 작은 정수값이라고 하면은 그냥 소수 부분을 없애버리면 되기 때문에 3을 출력하면 됩니다 자 이 위치가 3.14다 그러면 인티저 정수값을 취해라 그러면은 3.14에서 소수 부분을 그냥 버려버리면 3이라고 하는 값으로 이건 누구나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음수일 때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3은 어디에 3.14는 어디에 있냐면 마이너스 3이 여기에 있을 거고 마이너스 4가 여기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쪽 어딘가 0이 있을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3.14는 이쪽 어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작은 정수값을 취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음수일 때 조심하셔야 된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제가 총정리 특강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그대로 출제가 됐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3이 출력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4가 출력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틀렸네요 자 세 번째 모드 함수는 우리 많이 봤던 함수죠 3을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값입니다 자 3개가 있는데 4개씩 자료에 담으라 그래요 담을 수가 없죠 그죠? 자 따라서 낱개 3개가 그대로 남기 때문에 자 이 결과값은 그대로 3이 되겠죠 자 파워함수입니다 파워함수는 거듭제곱함수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3의 3승값이라는 뜻이에요 3의 3승값 따라서 27이 정확히 맞습니다 자 마지막 프로덕트 함수는 이 안에 있는 인수들을 계속 곱해나가는 거예요 자 따라서 3 곱하기 6 곱하기 2의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자 따라서 368 곱하기 1을 하게 되니까 36이라고 하는 결과값이 출력되죠 자 따라서 오른 것의 총 개수 자 이번 이제 계리직 시험에서 굉장히 수험생들을 좀 짜증나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오른 것의 총 개수라고 하는 것이 컴퓨터 일반뿐만 아니라 한국사 우편금융상식에서도 이런 스타일 문제가 많아서 이런 스타일 문제가 되게 어렵죠 그죠? 나머지를 다 알아도 하나만 정확히 몰라도 정답을 찾기가 애매해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높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따라서 오른 것의 개수는 두 개가 오른 것이죠 자 마지막 두 개가 오른 것이고요 나머지는 틀린 것이죠 정답 1번입니다 자 엑셀 총정리 특강을 보신 분들이라면 맞추셨을 문제예요 자료구조가 정수형으로 이루어진 스택이며 제가 분명히 이번 자료구조에서 스택과 큐가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 스택이 출제될 확률이 높다라고 강조드렸던 거 강의 들으셨던 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스택 문제가 나왔죠 문제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살짝 생소한 스타일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우리 1300제에서도 이러한 스택의 푸시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풀어봤고요 스택의 개념만 정확히 아신다면 이 문제는 맞추셨어야 되는 문제예요 당연히 맞췄어야 되는 문제인데 시험장에서 이제 이런 게 눈이 안 보이는 거죠 자 뭐라고 했냐면 푸시 7이라고 했어요 7일 값을 입력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스택 내용을 이렇게 썼지만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하자면 스택 공간에 푸시 7 하면 7이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입력되겠죠 그 다음에 푸시 4를 하니까 7, 4가 됐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스택은 이렇게 되겠죠 지금 7, 4 그 다음 푸시 1을 했어요 7, 4, 1이라고 했잖아요 자 따라서 스택은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시험장에서 이렇게 그리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팝을 했습니다 자 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얘를 빼내는 거죠 자 따라서 1을 빼냅니다 자 1 빼내니까 스택의 상태는 7, 4 상태가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기억번에 들어갈 건 7, 4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1이 나갔잖아요 1이 근데 그 다음에 상태를 봤더니 7이 됐어요 7이 그리고 여기 무슨 연산이 들어올 거냐 그러면은 지금 7, 4인데 7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4가 또다시 나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들어올 연산 명령어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판명령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거 두 개만 알아도 자 근데 여기서 뭔가 좀 생소한 게 나왔어요 탑이라고 하는 게 등장했단 말이죠 듣도 보도 못한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조건을 가만히 봤더니 자 알려줬단 말이에요 정의를 해줬어요 탑은 스택의 최상위 원소값 가장 위에 있는 원소값을 출력하는 연산이다 그러면은 지금 다 나갔으니까 탑은 얘를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자 따라서 최상위에 있는 건 7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7이 여기서 출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번을 몰랐더라도 기역과 니음만 정확히 알았어도 정답 그냥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시험장이라면 디귿을 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기역에서 7, 4라고 했으니까 기역에서 7, 4만 따져봐도 2번, 4번을 일단 제껴야 되는 거고요 자 니음번에 푸시가 될 수가 없죠 니음번에 출력을 하는 판명령이 나왔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개만 했어도 디귿번 몰라도 정답은 3번 찾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맞췄어야 되는데 스택에 대해서 많은 문제도 풀었고 제가 출제에 유력하다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초시생분들은 이렇게 살짝만 응용돼도 이제 응용력이 없다 보니까 문제를 맞추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제시생분들 기초를 탄탄히 다지신 분들이 좀 더 유리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예측을 했던 겁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3번 들어가죠 자 정렬 알고리즘 자 정렬이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제가 정렬은 두 번 출제가 연속으로 됐으니 이번에 출제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러나 정렬은 자료구조에 있어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출제될 수는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역시 정렬이 나왔어요 근데 이 문제를 못 풀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정렬법이냐 자 마지막 완료 단계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정렬법을 쓰더라도 최종에서는 완전히 정렬된 결과가 나올 거니까 뭐 이 완료 단계는 볼 필요가 없는 거고 이 초기 단계에서 변화해 나가는 과정을 봐야 됩니다 근데 퀵 정렬 일단 퀵 정렬 어려워요 시험장에서 퀵 정렬부터 따질 이유가 없죠 기수 정렬? 아우 모르겠어 일단 버블 정렬이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했을 거예요 그러면 버블 정렬로 먼저 해보자 6, 4, 9, 2, 3, 8 자 6, 4, 9, 2, 3, 8입니다 버블 정렬은 이웃된 데이터를 정렬해서 오름차순 정렬하니까 4, 6이 되겠죠 자 6하고 9하고 비교합니다 그럼 6하고 9는 그대로 있을 거고 근데 9하고 2하고 비교하니까 바뀌어지게 되죠 2가 되고 9는 뒤로 밀립니다 9하고 3하고 비교하면 또 바꿔야 되죠 자 따라서 3이 되고 9는 또다시 뒤로 밀려요 9하고 8하고 비교했더니 또다시 바뀌어야 되니까 8이 되고 9는 맨 뒤로 밀리죠 자 가장 큰 값이 맨 뒤로 밀리면서 4, 6, 2, 3, 8, 9 자 4, 6, 2, 3, 8, 9 오! 4, 6, 2, 3, 8, 9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혹시 모르니까 그 다음 단계까지도 한번 해보자는 말이죠 자 그러면 4, 6 안 바뀌고요 어 이거 바뀌겠네요 자 따라서 4, 2가 될 거고 6은 뒤로 밀리죠 자 6하고 3 비교했더니 또 바뀌어야 되죠 자 따라서 3이 되고 6은 뒤로 밀릴 거예요 자 8, 9는 그대로가 되면서 자 첫 번째에는 9, 두 번째에는 8이 자리를 잡게 되죠 4, 2, 3, 6, 8, 9 자 4, 2, 3, 6, 8, 9 자 따라서 3번 버블 정렬이구나 자 이거를 퀵 정렬부터 하나하나 해본다는 것은 아마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퀵 정렬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피부 값을 잡은 다음에 비교해 나가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복잡하잖아요 시험장에서라면은 일단 가장 자신 있는 자 우리 정렬삼총사 선택 정렬, 버블 정렬, 삽입 정렬 요거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근데 버블 정렬을 딱 했더니 버블 정렬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3번 버블 정렬을 찾으셨어야 합니다 역시 2번과 3번 두 문제는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그 다음 4번 들어갑니다 자 해시 함수 해싱 출제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번에 해싱 출제될 수 있다라고 해서 마지막 자료구조 쪽에서 총정리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걸 몇 번을 써드렸냐면 우리 해싱에서 충돌이 발생해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게 되면 사실 이 문제는 충돌 해결 방안이라고 보기보다는 오버플로우 해결 방안이라고 했어야 문제가 조금 더 정확하긴 했던 거예요 자 제가 이거 그대로 맨날 이렇게 쓰면서 몇 번을 썼어요 오버플로우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개방 주소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개방 주소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폐쇄 주소법으로 크게 구분을 한다 아마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계속 이거 쓰면서 강조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개방 주소법은 그 안에서 그 해시 테이블 안에서 빈 공간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선형 조사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2차 조사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재해싱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중해싱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자 이러한 것들이 그 안에서 빈 공간을 찾으려고 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애들을 개방 주소법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고 자 딱 하나 폐쇄 주소법에 해당하는 거는 그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별도의 공간을 만들고 연결 리스트로 연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체이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체이닝 자 제가 딱 이렇게 계속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개리직에서 2차 조사법이 개리직에 출제가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그거 출제된 거잖아요 자 따라서 크게 봤을 때 개방 주소법 폐쇄 주소법인데 자 오픈어드레싱이라고 하는 이게 이게 오픈어드레싱이라고 하니까 이게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개방 주소법 아닙니까? 개방 주소 오픈어드레싱 크... 참... 그죠? 자 그래서 개방 주소법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 개방 주소법 안에 선형검사나 이중해싱, 재해싱, 2차 조사법 다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별도 체이닝이 바로 폐쇄 주소법인데 체이닝 앞에다가 또 별도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었지만 의미 없는 거고요 체이닝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모두 자 충돌이 발생했을 때 오버플로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맞지요 그래서 4개 모두니까 정답은 4번인데 하 이런 문제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 것의 총 개수 아 개리직에서 이런 문제가 너무 잘 나옵니다 차라리 그냥 오른 것으로 나열된 것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조금 그나마라도 수월한데 그거보다 더 난이도 높은 게 오른 게 몇 개냐 다 알아도 하나만 몰라도 정답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자 해싱에서 출제대량률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몇 번 강조를 드렸던 내용이에요 아차 싶으시죠? 그렇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배우지 않은 내용이에요 제가 강의해드리지 않은 내용을 강의해드렸다라고 우기지 않습니다 자 강의 안에 없는 내용도 나오나라고 처음 오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분명히 나옵니다 개리직 시험 문제는 컴퓨터 일바는 우리가 공부한 내용에서 다 나온다는 법이 없어요 컴퓨터 일바는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지, 학습하지 않은 내용에서도 문제가 출제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틀리셨어도 좋아요 그렇지만 눈치가 있으시다면 위상정렬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이 위상정렬은 우리가 공부했던 선택정렬, 버블정렬, 킥정렬 이런 정렬법하고는 좀 달라요 이 위상정렬은 그래프에서 지금 이거 보시는 거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프잖아요 그래프 그래프에서 주로 어떤 경우에 많이 쓰는 거냐면 우리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왜 퍼트 CPM에서 CPM 네트워크 그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임계 경로, 바로 다음 문제가 임계 경로 구하는 문제인데 바로 임계 경로를 구하고 작업의 순서를 순서대로 나열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게 바로 뭐냐면 위상정렬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렬이라기보다는 그래프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눈치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빨리 푸실 수 있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 CPM 네트워크 그렸던 것처럼 선수, 선행 우리 선행작업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선수 과목이라고 해서 전상계론은 선수 과목이 없어요 이산수학도 선수 과목이 없는데 자바는 반드시 11번 다시 말하면 11번이니까 전상계론을 수강하고 나서 자바로 넘어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이거 뭡니까? 방향성 그래프죠? 방향성 그래프 이거 그래프 문제예요 방향성 그래프 문제입니다 제가 예측 문제에서 그래프는 잘 출제된다 개리직에서 그러면서 뭘 문제 여러분들과 풀어드렸었냐면 깊이 우선 탐색 문제인데 우리 모의고사 3회 문제에서도 제가 뭘 내드렸냐면 다음 중 깊이 우선 탐색의 결과가 될 수 없는 거 골라라 했던 거 문제 기억나십니까? 바로 그 문제처럼 풀면 푸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깊이 우선 탐색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는 것들을 지워나가면서 문제 푸는 법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딱 그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거의 뭐냐면은 자 보세요 13번이라고 하는 자바는 11번 전상개론이 끝나고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13이 먼저 나오고 11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의 CPM 네트워크하고 똑같은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정답 보세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11, 12 자 11, 12 그 다음에 14, 13인데 자 13에서 14로 이렇게 가잖아요 방향이 근데 14가 먼저 나올 수 있어요 14는 13번이 완료되고 13번이 선행이에요 선행 선수 과목 13번 과목을 듣고 14번 과목으로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14가 먼저 나올 수가 없어요 13보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자 정답은 2번입니까 자 12, 11 아 아 2번도 틀렸겠네 13, 14, 15 아 2번이 정답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13이 맨 앞에 나왔잖아요 그럴 수가 없죠 13 앞에 11이 선행 과정이 또 있고 하기 때문에 13이 이렇게 맨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14도 맨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선수 과목들이 있잖아요 먼저 들어야 되는 선수 과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자 보시면은 12하고 11 얘들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이 문제의 정답이 맨 앞에 11, 12가 바뀌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얘들은 얘들은 선수 과목이 없기 때문에 11이 먼저 나오든 12가 먼저 나오든 이건 상관없어요 따라서 여기서는 12가 먼저 나왔지만 11이 먼저 나와도 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얘들 순서는 상관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13, 그 다음에 13을 선수 과목으로 해서 그 다음 14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는 12 다음이니까 이미 12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 15가 나오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6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답 2번이고 이 문제는 위상정렬이라고 하는 거는 듣도 보도 아마 못하신 처음 들어보신 걸 거예요 그렇지만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도 이런 식으로 문제 제가 왜냐면 깊이 우선 탐색에서 깊이 우선 탐색 결과가 될 수 없는 거 될 수 있는 거를 고르는 문제였죠 그죠 그래서 이 스타일로 문제를 풀어드렸기 때문에 방향성 그래프 같다라고 하는 것만 눈치 채신 분들은 아마 제가 설명드린 이런 방식으로 문제 푸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4가 먼저 나올 수 없어요 13 이런 것들이 제일 앞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수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CPM 네트워크에 우리가 임계 경로가 전체적인 가장 긴 시간으로 작업 시간을 결정하는 거라면 얘는 작업들이 진행되어야 하는 순서를 정렬하는 데 사용되는 게 바로 위상정렬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래프 문제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틀리셨어도 좋아요 제가 이런 문제까지 여러분들에게 맞추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잖아요 틀리셨어도 좋아요 오케이 자 6번입니다 CPM 네트워크 이 문제 틀리면 안 되죠 처음에 이 문제를 봤을 때 저 솔직히 욕했어요 이게 뭐야 이게 그래프를 이따위로 이렇게 X까지 나오는 이런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막상 구해보니까 몇 개 구하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자 제일 처음에 일단 갈 수 있는 경로가 이렇게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거 계산해 봤더니 8이 16에 26일에 4이니까 30일이네요 그죠? 자 더 긴 게 있는지 봐야 되는데 그럼 두 번째로 갈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가는 거네요 그죠? 두 번째 경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보니까 8이 16에다가 38에 24, 38에 32, 32일이네요 그럼 31은 이따 안되겠고 지금 32일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가는 건 다 끝났고 그럼 이제 두 번째 이렇게 가는 경로를 찾아봐야 되겠죠? 자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경로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위로 가는 경로네요 자 그러면 14일에 14일 더하니까 얼마가 됩니까? 14일에 14일 되니까 28일 되고 28일에 4일 더하니까 32일이 됩니까? 역시 31일이 되네요 자 그런데 마지막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얘는 4일이고 얘는 8일이니까 얘가 더 높잖아요 따라서 그 다음으로 이렇게 오는 걸 계산해봤더니 11일에서 14일에 14일, 28일 8일도 하니까 36일 오 가장 큰 값 있네 오우 그러면 더 이상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임계공로는 가장 큰 값이기 때문에 이미 36일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그럼 더 이상 진행해볼 필요가 없죠 나머지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정답은 4번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CPM 네트워크를 출제했지만 출제자의 의도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한 3개 정도만 해봤어도 정답을 바로 찾아낼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아 이 문제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CPM 네트워크 맞췄어야죠 이거 게리직에서 벌써 두 번이나 출제가 됐던 문제 아닙니까? 제가 기출 문제는 무조건 완벽하게 학습하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CPM 네트워크 벌써 두 번 게리직 출제가 됐었고 그 이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더하기만 잘하면 되는 건데 이런 문제 놓치면 아차 싶은 거죠 우리가 한 문제 차이로 갈아하게 되는데 안타까워요 자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자 디자인 패턴이죠 디자인 패턴은 제가 특강 자료를 올려드렸습니다 거기서 디자인 패턴 1번 기역, 니은, 디귿번 싱글턴 패턴과 자 디귿번 메멘토가 아니라 옵저버 패턴이죠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관건은 리을번이었어요 제 강의를 수강하셨던 분들은 리을번 데코레이터 패턴이 이게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 보면은 기역 오른 설명이에요 디자인 패턴은 유사한 경우들을 객체지향 개발을 할 때 유사한 패턴들은 이렇게 이렇게 개발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패턴들을 만들어서 그룹화해서 정리한 게 그게 바로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뭐 그림을 그린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설계한다는 뜻입니다 설계 자 따라서 우리가 객체지향형 프로그래밍에서 어떠한 분석 설계를 할 때 자 이럴 때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이러이러한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는 게 좋아 라고 우리 선배 개발자분들이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게 디자인 패턴이에요 자 따라서 기억 정확한 이야기고요 자 싱글턴 패턴 자 우리 디자인 패턴에서 정리했습니다 객체 하나 객체 하나 그래서 특정 클래스에 객체가 하나만 존재하도록 보장해서 객체가 불필요하게 여러 개 만들어질 필요 없을 때 그때 주로 싱글턴 패턴을 쓴다 이름에서 느껴낼 수가 있잖아요 싱글턴 그래서 이거는 우리 총정리 디자인 패턴 총정리 자료와 강좌에 있었던 거고요 자 이거 한 객체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의존 관계에 있는 다른 객체들을 자동으로 통제한다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관제탑 예로 들어 설명되었잖아요 그죠 관제탑 관제탑에서 어떤 상황을 지금 비행하고 있는 모든 비행기들에게 뿌려주는 그 예를 들어드리면서 한 객체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연관된 모든 객체들에게 전송을 해서 이를 알리는 거라 했잖아요 이게 뭐라 했어요 메멘토가 아니라 옵저버 패턴이죠 옵저버 패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했어요 근데 4번이 좀 어려웠죠 데코레이터 패턴은 확장시켜 나가는 게 맞아요 데코레이터라고 하는 건 장식품이라고 하는 뜻 있잖아요 우리 몸에 반지도 하고 시계도 하고 귀걸이도 걸고 넥타이도 하고 계속 뭔가 이렇게 꾸며 나가는 것처럼 데코레이터 패턴은 뭔가 계속 영역 확장을 해나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클래스의 기능 확장을 한다는 말은 맞는데 근데 여기까지는 맞았는데 상속을 활용하는 어떠한 설계 방안 이게 틀렸어요 기존에 상속을 해서 너무 많은 클래스들을 만들고 이것들이 서로 조합되게 만들면 구조 자체가 너무 복잡해져요 일례로 제가 강의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나이 들었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게 그 왜 서브웨이 있잖아요 서브웨이 서브웨이 가서 주문을 할 때 제가 그걸 느낀다 했잖아요 주눅듭니다 이거 갔는데 뭐가 이렇게 많아 그냥 메뉴판에 뭐 있으면 딱 시키면 금 아닌데 이거는 뭐 조합을 해야 되더만요 그렇죠 그걸 조합을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조합해야 될지를 몰라요 아 이때 내가 참 나이 들었구나 막 그럴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요 많은 종류들의 객체들이 만들어지고 클래스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것들을 조합해서 만들면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 구조 자체가 너무 복잡해져 버려요 그래서 그걸 상속관계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위임이라고 하는 걸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뭐 거기까지는 아직 뭐 설명드려도 이해 잘 못하시겠지만 하나의 파생클래스를 만들어요 파생클래스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저 파생클래스를 이제 밑으로 받아서 거기서 새롭게 재정의를 해서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어서 기능을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어떠한 기능 확장을 꾸미는 게 그게 이제 우리 데코레이터 패턴이라고 하는 건데 이 앞쪽까지는 맞아서 깜빡 쏘가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뒤에 상속을 활용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알기는 쉽지는 않아요 이게 그래서 리을번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기형리는 디귿번을 명확하게 하셨어도 리을번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만약에 오른 것으로만 묶인 것으로 골라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고르기가 쉬운데 이 개수를 구하라고 또 해놔버리니까 아 얘를 넣어야 돼 말아야 돼 일단 기형리은은 오른 거고 디귿은 틀렸는데 두 개로 할 거냐 세 개로 할 거냐 이게 이제 시험장에서 굉장히 고민이 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리을번은 틀린 것이기 때문에 오른 것은 두 개가 되는 겁니다 리을번 데코레이터 패턴이 상속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좀 틀렸어요 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까지 여러분이 맞추셨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자 어려운 문제였고요 자 이 문제는 반드시 맞췄어야 되는 문제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SQL은 꼭 나오는데 이거 보세요 와일드카드 나왔잖아요 와일드카드 이거 나오면 여기 연산자 넣는 거 나오니까 외우시라고 제가 세 번씩 막 뭐 들어간다고요? 뭐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강의를 해드렸는데 이걸 지금 말도 안 되죠 뭐라고 그랬어요? 라이크 연산자라고 했죠 라이크 연산자 자 따라서 라이크 연산자가 리은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리은에 라이크 연산자가 들어가야 되고 그럼 해빙이라고 하는 것들 다 제외해버리면 1번 아니면 3번인데 자 여기에 들어갈 게 뭐냐 부속 지리문이 나오고 만약에 부속 지리문의 결과가 하나가 나온다면 여기다 이퀄을 넣는 게 맞는데 지금 여기서 부서명이 인사라고 하는 이 글자가 들어간 부서 인사과도 나올 거고 인사 무슨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결과가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퀄을 쓸 수 없는 거고 여기 이퀄도 없잖아요 그죠? 그 두 개 봤더니 하나는 이이고 하나는 어몽입니다 어몽 우리 어몽이라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 따라서 정답 1번밖에 될 게 더 있습니까? 이 문제를 틀린다 지금 시험 보셨던 분들 제 지금 강의 듣고 이 문제는 틀리신 분들 하... 한숨 쉬실 거예요 제가 이거 얼마나 강조드렸습니까? SQL 분명히 나온다 와일드 카드 나올 때가 됐는데 일단 와일드 카드는 이거 와일드 카드 나오면 여기에 연산자 뭐 들어가는지 이거 나온다 이게 뭐라고요? like 여기 뭐 들어간다고요? like 제가 이렇게 강의했어요 like 넣는 거 이거 절대 틀리면 안 된다고 그럼 like부터 골랐으면 어몽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언제 배웠습니까? 요즘 저희 아이가 하는 게임 중에 어몽어스라고 하는 게임이 있더만요 이거 하면 출제자가 그래서 어몽에즈 어몽어스 그래서는 했나? 어쨌든 말도 안 되죠 인이잖아요 인 인연산자 이거 다 했던 겁니다 이걸 틀렸다 말도 안 되죠 과거에 개리직은 뭐가 나왔었어요? 업데이트 이거 그 다음에 셋 이거 넣는 거 나왔었죠 따라서 맞췄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9번 들어갑니다 이 문제는 좀 특이하지요 개리직션 문제가 연달아 출제가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파트 같은 경우는 연달아 출제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키와 무결성 관련된 게 나왔다 키 무결성 그 다음에 안 나와요? 나올 수 있다라 그랬죠 그러나 그것까지 다 익혀볼 수는 없으니 그럼 이 문제는 기본 강의 잘 들으신 분이라면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다대다 관계 아니에요 N대 M의 관계 자 이거는 2022년도에 1대 N의 관계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됐죠 그죠? 똑같은 문제죠 1대 N의 문제인데 N대 M으로만 바꾼 거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대다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썼냐면 얘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얘는 관계인데 이 관계도 테이블로 만든다 근데 얘를 뭐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냐면 교차 테이블이라고 부른다 왜 교차 테이블이라고 하냐면 학생 테이블하고도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과목 테이블하고도 연결해주는 진검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차 테이블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등록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 때 어떤 속성으로 만들 거냐 학생 테이블하고 연결해야 되니까 학생 테이블의 기본 키를 가지고 와야 되고 과목 테이블하고도 연결해야 되니까 과목 테이블의 기본 키를 가지고 와서 학번이라고 하는 기본 키 가져와서 여기서 외래키로 쓰고 과목 번호라고 하는 기본 키 값을 가져와서 두 개의 외래키를 가지고 양 테이블을 연결하는 진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해서 제가 크로스 엔터티 교차 테이블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기초이론 강의부터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 그래서 기본기를 탄탄히 다진 분들이 이번 시험에 아무래도 재지생 분들이 확률적으로 높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초지생 분들은 22년도 시험에 일대다 관계로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됐으니 이것도 안 나오겠다 싶어서 당연히 그냥 넘어갔고 저도 나왔으니 똑같이는 안 나올 거 아니냐 일단 스킵하자 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스킵을 하신 경우에 이런 문제는 놓쳤던 거죠 그러나 이제 재지생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기 탄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그냥 푸셨던 거고요 자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4번이죠 자 등록에 과목 번호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학번 가져오고 해서 두 테이블을 연결하는 교차 테이블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정답 4번이고요 자 유상통 교재와 유상통 기초이론 강좌에서 다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9번 자 10번 문제는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틀리신 분이 없을 겁니다 제가 강의에서 챗GPT를 너무나 강조했기 때문에 최근에 IT업계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챗GPT고 강의에서 아마 수십 번 제가 왜 저렇게 챗GPT 얘기를 하면서 시대가 바뀐다 이런 이야기들 했는지 언론지상이나 TV뉴스상에서 챗GPT 관련된 거 나오면 많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런 것들 챗GPT로 실행된 결과들도 다 보여드렸고 계속 강조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번 유상통 제 강의 수강하신 분들은 챗GPT 틀린 분은 없을 것 같은데 또 뭐 모르죠 뭐 게이지도 근데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없습니다 챗GPT만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대화형 챗보 서비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빙 검색 엔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운영하는 빙 검색 엔진에서 챗GPT를 탑재해서 이제 구글이 구글이 겁을 먹고 있다 뭐 이런 말씀 드리면서 검색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이런 것들 막 계속 설명드렸어요 문제로 출제가 됐죠 너무나 뿌듯했어요 이 문제 보고 자 CPU 스케줄링 문제 역시 맞췄어야 되는 문제예요 자 CPU 스케줄링이나 디스크 스케줄링 저는 디스크 스케줄링 쪽이 유력할 거라고 봤는데 CPU 스케줄링 특징이 또 나왔네요 자 일단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이 보시고 3번을 쏘고 보시면 안 되죠 4번 정답이죠 우선순위 스케줄링 자 우선순위 스케줄링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선점형도 있고 비선점형도 있다 얘는 선점형으로 구현할 수도 있고 비선점형으로 구현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내가 화장실에 들어와 있는데 각각의 프로세스들은 우선순위 값을 준다라 했잖아요 내가 화장실에 들어와 있는데 만약에 우선순위 높은 놈이 와서 뚜들기면 내가 나가야 됩니다 쫓겨날 수 있어요 선점형이라고 그랬고 아무리 나보다 우선순위 높은 놈이 오더라도 일단 내가 화장실 안에 들어오면 우선순위가 내가 낮지만 나는 끝날 때까지 볼일 다 보고 나오는 이런 게 비선점형이라고 딱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 스케줄링은 선점형도 있고 비선점형도 있다 그래서 스케줄링 종류 구분할 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아마 강의 잘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고 제가 문제 풀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반드시 무조건 뭐뭐만 의심하셔야 된다 그랬죠? 항상 이건 진리예요 과목을 떠나서 항상 반드시 뭐뭐한다 무조건 뭐뭐한다 뭐뭐만 뭐뭐한다 뭐 이런 것들은 의심해 봐야 돼요 항상 선점 방식으로만 구현되기 때문에 아니죠? 기본적으로 우선순위 스케줄링은 비선점형 스케줄링이에요 그러나 선점형으로도 구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선점형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거 몰라도 어쨌든 우선순위 스케줄링은 비선점형이라는 것만 알아도 그래도 4번 정답 맞췄어야죠 이 문제 이번 시험 끝나고 컴퓨터 일반이 무조건 어렵다 어렵다 라고만 하시고 물론 어렵죠 제가 앞서 총평했던 것처럼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으나 조금만 여러분이 시간 갖고 조금 평소대로만 좀 이렇게 문제를 차분히 분석할 수 있었다면 충분히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12번입니다 교착상태 이번에 교착상태 출제들 확률 높다고 말씀드렸죠 교착상태 그 다음에 병행제어 이쪽 출제들 확률 높다 그래서 교착상태 쪽 이쪽 봤는데 은행원 알고리즘 은행원 알고리즘 제가 은행을 예를 들어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그림으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시스템이 있으면 시스템을 안정상태와 불안정상태로 나누어서 우리 교재도 그대로 이렇게 그림 들어가 있죠 시스템이 안정상태이면 교착상태에 빠지지 않아요 근데 시스템이 불안정상태로 들어가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의하셔야 될 게 불안정상태 이퀄 교착상태가 아니다 우리 은행에서 대출을 조금 많이 내줬다고 해서 우리 은행이 바로 파산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혹시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내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잘 안 주죠 요즘 같은 경우 은행 대출을 내줄 때 정말 까다로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시스템을 무슨 상태를 유지해요? 안정상태로 유지하도록 한다라 했죠 그럼 시스템을 안정상태로 유지하면 교착상태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교착상태를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수십 번 강조드렸습니다 교착상태는 교착상태 회피 알고리즘입니다 Avoidance 따라서 회복 알고리즘 말도 안 되고요 불안전한 상태는 항상 교착상태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불안정상태에 빠지더라도 교착상태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근데 불안정상태로 들어가면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을 불안정상태가 아니라 안정상태로 유지하도록 자원을 맘대로 할당하지 않는다라 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은행원 알고리즘은 불안전한 상태에서 교착상태로 전의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러면 교착상태를 피할 수 있네? 완전히 교착상태가 발생 안 되겠네? 말도 안 되죠 불안전한 상태가 들어가면 교착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교착상태 발생을 인정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행원 알고리즘은 불안정상태로 시스템이 들어가면 교착상태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한 알고리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기억나세요? 다 몰라도 교착상태는 불안전상태에 속한다 1번 아닙니까 불안정상태로 들어가면 교착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교착상태는 불안전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속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시스템을 불안정상태에 있지 않고 안정상태에 있도록 해서 교착상태를 피하는 회피하는 기법이 바로 은행원 알고리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1번이죠 맞추셨어야 돼요 이것도 12번도 자 어려웠다라고 치죠 13번 들어갑니다 이 문제 틀린다면 말도 안 돼요 제가 인터롭트 전자계산기구조에서 인터롭트 이제 나올 때가 됐다라고 분명히 강조드렸죠 인터롭트 하면은 이제 인터롭트가 발생되는 원인이라든지 또는 인터롭트를 처리하는 순서 이미 개리 출제가 됐고요 인터롭트 우선순위 구하는 거 그 인터롭트 우선순위에서 지금 하드웨어적 인터롭트 우선순위로 직렬에 따라서 자 직렬로 연결해서 이 문제를 틀린다 말도 안 됩니다 데이지체인 아닙니까 정답 2번 자 그래서 데이지체인 데이지꽃을 묶어서 만든 목걸이 거기서 기인했다 그래서 직렬로 쭉 연결하는 거라고 하는 거 기초이론 강자부터 해서 이번 시험에 인터롭트가 전자계산기구조에서 출제될 확률이 높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분명히 강조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혹시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수강생분들 제 강의 수강하신 분들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렸는지 최신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 출제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이 파트들에서 많이 출제됐어요 이번 시험에 자 이 문제를 틀린다 자 이 문제도 또 예상해드렸던 거죠 이번 시험에 보수나 또는 진법 나올 때가 됐다 보수 나올 때가 됐다 보수가 유력하다 그래서 진법보다는 보수 쪽일 것이다 보수 명확하게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보수 얼마나 공부했습니까 그 어려운 보수 문제를 다 공부했는데 이거 거져주는 문제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뭐냐 얘가 뭐냐 얘가 뭐냐인데 여기 보면은 수 하나가 더 표현됐잖아요 음수가 이해 보수 아닙니까 디귿번이 이해 보수라고 하는 이것만 딱 찾아도 정답 그냥 나와요 자 디귿번 이해 보수 그럼 3번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시험장에서 고민을 하나요 우리가 보수에 대해서 얼마나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풀었는데요 여러분들과 수십 개의 문제를 풀었어요 보수 그리고 이번 시험에 보수 출제될 확률 높다라고 제가 얼마나 강조를 드렸는데요 진짜 그렇네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 아차 싶죠 다음 시험에서는 꼭 그런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따라서 이건 전부 이해 보수 표현법이죠 음수 하나를 더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값들은 뭐예요 0 0 0인데 마이너스 0도 있어요 0이 두 개가 있죠 근데 뒤집었죠 0 0 1인데 1을 뒤집어서 1 1 0이 됐지 않습니까 뒤집어서 만든 형태니까 1의 보수가 되는 거죠 이건 따라서 이진수니까 부호와 절대값 표현인 거고요 몰라도 자 이거 숫자 하나 더 맞네 마이너스 4 음수가 하나 더 맞네 이해 보수 이것만 했어도 바로 3번 정답 찾아낼 수 있어요 틀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되게 어려웠던 문제 같잖아요 아닙니다 문제 스타일이 조금 독특하게 응용해서 아주 심플하게 문제를 출제했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익숙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시생 분들은 살짝 응용력이 떨어질 경우에 이런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고 완전히 새로운 문제로 느껴졌던 것 뿐이에요 아주 문제 출제 교묘하게 잘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은 기초가 탄탄했던 그런 분들이 더 유리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가 데이터 통신에서 서브넷 마스크 1순위라고 했죠 이거 서브넷 마스크 문제예요 사이도 표기법 문제 아닙니까? 자 지금 주소가 이런데 27로 시작하는데 27 이게 뭐예요? 이게 사이도 표기법이잖아요 자 CIDR이라고 해서 좀 더 우리가 서브넷 마스크를 좀 융통성 있게 편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거라 했잖아요 자 27비트까지가 네트워크 주소라는 거죠 실제로 보면 지금 얘는 117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27 그 다음에 191 이 두 개의 숫자를 외우셔야 된다 했어요 127까지가 A클래스라고 했어요 그러면 117로 시작하는 저건 무슨 주소입니까? A클래스 주소죠? A클래스 주소인데 그런데 엄청나게 쪼개서 쓴 거예요 그래서 서브넷 마스크를 네트워크 주소를 27비트까지 늘린 겁니다 그럼 27비트까지 늘렸다는 이야기는 맨 끝에가 뭐예요? 111 0 0 0 0 0 0 아닙니까? 이거 시험장에서 바꾸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얼마라고 했습니까? 224 외우고 가셔야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고 따라서 자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까? 했어요 네트워크 주소는 117.17.23 그럼 여기까지면은 여기가 27비트가 아니라 24비트로 나왔어야죠 그죠? 24비트로 나왔어야 그래야 24비트 여기까지 38에 24 24비트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주소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는 틀린 거고요 2번 서브넷 마스크는 255.25.25.224 이걸 틀린다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 서브넷 마스크 얼마나 어려운 걸 공부했고 얼마나 깊이 있게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이거 외우시라고 말씀드렸는데 27.24 서브넷 마스크 시험장에서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된다 외우시라 128 이런 거 다 외우라고 192 그 다음에 224 외우시라고 여러분들께 그렇게 강조드렸는데 뒤에 더 볼 것도 없죠? 얘가 C클래스예요? A클래스 주소죠 근데 볼 필요도 없어요 시험장에 이것만 보고 그냥 끝나는 건데 하... 주소가 답답해서 그럽니다 답답해서 아 이런 문제들 왜 놓치셨을까 여러분들도 아차 싶지 않아요 그죠? 너무 안타까워서 강조드렸던 서브넷 마스크 예측했던 문제가 서브넷 마스크 출제가 됐어요 자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배우지 않은 내용이에요 뭐 틀리셔도 돼요 배우지 않은 거 틀려도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만점을 목표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고득점 목표도 아니고 과락을 넘어서 컴퓨터 일반으로 불합격하지 않을 정도의 점수만 목표로 하자 그래서 제 말씀대로 그렇게 득점하신 분들 그래서 합격 점수 지금 대체로 보니까 컴퓨터 일반이 60점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드린 대로 잘 그대로 적용이 되신 분들이 좋은 결과 거두신 것 같습니다 자 HTTP 프로토콜 메소드라고 해서 이거는 HTTP 웹 문서를 주고받을 때 이제 대표적으로 포스트 방식과 갭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포스트 방식은 여러분이 게시판 글 쓰고 글 올릴 때 쓰는 게 포스트 방식이에요 포스트 게시한다는 뜻이잖아요 글 포스트한다고 하잖아요 갭 방식은 여러분이 게시판에 검색할 때 우리 문제은행에서 문제 검색할 때 이거 좀 검색해줘 검색어를 입력해서 클릭을 하는 순간 서버로 전달되는 게 바로 뭐냐면 갭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서버로 정보를 보내는 데 사용하고요 대량 데이터 전송을 할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URL을 통해서 노출되지 않아요 그럼 반대로 갭 방식은 URL을 통해서 노출이 되어버립니다 잠시 뒤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포스트 방식이에요 정답 포스트고요 갭 방식은 뭐냐면 게시판에 게시물을 조회할 때 이럴 때 클라이언트에서 여러분이 서버에 접속을 해서 서버에 접속을 해서 뭔가 조회 동작을 수행할 때 게시판에서 조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 그 URL 안에 그 정보가 들어가요 여러분들 저희 에듀온에 오셔서 문제은행 시스템 있잖아요 문제은행 시스템에 여러분들 여기다가 검색어 키워드로 모든 문제를 검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검색어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면 주소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상단에 URL 주소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갭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서버에게 이것 좀 검색해줘 하고 요청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퀘스천마크 있죠 물음표 물음표가 나오고 자 이 변수 이게 뭔지 몰라요 뭔 필드가 뭐 이거래 그러면서 인공지능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냐면 문제은행에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엔터키를 치면 딱 주소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갭 방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주소 안에 검색한 이러한 내용도 이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쪽에서 서버 쪽으로 무언가를 조회할 때 많이 사용되는 게 갭 방식이에요 얘는 이 URL 안에 내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대량의 데이터나 이런 거 못 보네요 그냥 검색어 정도 이렇게 추가해서 이렇게 검색할 때 전달되는 방식을 갭 방식이라고 하고요 자 포스트 방식은 이제 서버에 뭔가 정보를 보낼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게시물을 쓰고 확인 버튼 누르는 순간 그 게시물 데이터가 서버로 전달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럴 때예요 그럴 때는 이제 그게 HTML 문서 바디 태그 안에 들어가서 전송이 되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보안적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예나 예나 암호화하지 않으면 다 어차피 보안적으로 허술한 건 똑같지만 어쨌든 URL 자체의 데이터가 나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얘는 본문 본문 HTML 문서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나마 기본적으로 보안적으로 조금 그나마 낫다는 거죠 낫긴 뭐가 낫습니까 어차피 암호화 안 하면 다 들키는 건 다 똑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얘는 대량의 데이터 데이터기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용량 큰 데이터를 보낼 때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글 쓰고 포스트 버튼 누르면 포스트 글 내용이 서버로 전송되는 바로 그러한 걸 포스트 방식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이 문제는 새롭게 출제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기출된 적도 없고요 그 어떤 시험에서도 그 다음에 처음 나온 거니까 이런 문제를 틀린다고 여러분들 뭐라고 안 해요 틀렸어도 돼요 17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느낌상 맞춰낼 수 있었던 문제인데 우리가 풀었던 기출문제 중에 뭐가 있었냐면 비웃번에 SED가 있었어요 SED 이 SED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대칭형 암호화기법에서 얘가 국내에서 개발된 암호화기법에 엄청 오래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시험에 사실 나올 필요도 없다라고 그러면서 어쨌든 이거는 국내에서 개발된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비웃번 이게 기억이 나셨어야 돼요 그러면은 비웃번 포함하고 있는 3번과 4번을 딱 봤을 때 만약에 이게 또 앞에 것처럼 몇 개냐 이렇게 나왔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일단 SED가 들어간 게 1번 2번 제끼니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나머지 1번 봤더니 니은 리을 니은 오 아리아 그 다음에 리을 리을 번 봤더니 오 에리에이 다 처음 들어보는 거긴 한데 뭔가 아리아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동양스럽지 않습니까 아리아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이 문제는 어려웠습니다 틀리셨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틀려도 될 문제까지 맞추시라고 그렇게 말씀 안 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힌트로 그나마 풀 수 있는 건 비웃범만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받던 것입니다 이걸 힌트로 해서 3번의 정답을 찾아냈어야 되는데 쉽지는 않았겠다 이거 맞추셨어야죠 우리 디도스 공격 도스 공격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랜더 어택이 뭡니까 주소 똑같이 하는 거죠 주소 주소 똑같이 하는 거죠 보내는 송신자의 주소와 받는 수신자의 주소를 둘 다 수신자 주소로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IP어델스를 바꾸는 거니까 얘는 IP 헤더 안에 내용을 조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심플러딩 공격이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 TCP에서 TCP에서 3단계 연결 동작이 있잖아요 3단계 핸드쉐이킹 동작이 있잖아요 자 핸드쉐이킹 동작 3단계 핸드쉐이킹 동작의 허점을 이용한 게 바로 심플러딩이라고 했죠 TCP예요 그 다음 자 티어드롭 공격 이거 뭐라 했어요 이거 우리 그 단편화 조각 단편화한 플래그 정보를 바꾸는 거 아닙니까 단편화해서 만들어진 플래그 조각 정보를 바꿔서 이게 다시 재조립될 때 재조립이 안 돼서 피 눈물 흘리는 거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ICMP랑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ICMP 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IP 네트워크 계층의 프로토콜로 어떤 오류가 발생했을 때 오류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거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고요 핑명령 같은 게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자 HTTP 겟도 아니고 자 정답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거 스머프 공격하고 그 다음에 죽음의 핑 공격 둘 다 핑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죽음의 핑 공격은 핑을 엄청나게 큰 크기로 늘려가지고 무대보로 보내는 게 죽음의 핑 명령이고 스머프 공격은 거짓말쟁이 스머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쪽으로 다 퍼붓게 하는 그때도 핑 신호죠 그죠 핑 신호를 보내면서 자동으로 에코 응답 신호가 오도록 이 ICMP 프로토콜은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 핑 신호의 응답 신호를 특정 컴퓨터에게 보내도록 랜상에 있는 모든 컴퓨터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라 했잖아요 모든 컴퓨터에게 브로드캐스트 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 브로드캐스트 핑 신호를 받은 모든 네트워크의 컴퓨터들이 그 응답 신호를 하나의 공격 대상 컴퓨터에게 계속 응답 신호를 보내서 도스 공격을 퍼붓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둘 다 이 두 개가 바로 뭐예요 핑 명령을 이용한 공격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이 핑 명령이 ICMP 프로토콜과 연관된 거라고 해서 이 두 개가 정답이죠 그래서 미음과 비읍 정답은 두 개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이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들 중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락을 넘길 수 있었는데 아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 출제는 상당히 아주 잘 출제했어요 어느 교수님이 출제했는지 모르겠지만 논란될 만한 것도 크게 보이지 않고요 문제도 기존 스타일을 벗어나서 살짝 응용됐지만 전혀 논란되지 않게끔 아주 깔끔하게 문제를 잘 만들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기가 탄탄한 분들이었다면 의외로 그래서 가만 보면 컴퓨터 일반 쪽이 저는 굉장히 점수가 낮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60점대 이상 맞으신 분들이 꽤 많이 나오는 걸 봐서는 아 기초 탄탄히 다지신 분들이 좋은 결과를 거두셨구나 하는 그러한 결과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보시는 그러한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시험에서 안 좋은 결과가 있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꼼꼼히 내가 공부했던 부분 정말 과연 유수가 강조했던 부분이 나왔었는지 근데 왜 이걸 못 맞추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새롭게 이제 다음 시험을 준비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컴퓨터 일반의 범위가 줄어듭니다 그만큼 중요도는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이렇게 문제 출제되는 난이도로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전히 또 개리직 당락은 컴퓨터 일반 점수가 어떻게 과락을 어떻게 넘기느냐 이게 또 상당히 좌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강의를 찾아서 수강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시험에 맞게 이제 새로운 컨텐츠로 여러분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